보물섬 보물섬이라 불리는 남해에는 6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서로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. 그 중 자그마한 무인도 하나. 이곳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운 섬지기들이 있습니다. 뭐예요? 이거 백일홍 모종이에요. 오늘 심을 놔서 몽이가 잘 잤나? 콩이 야는 콩이 야는 몽이 얘들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출근하는 거고 출퇴근 우리는 섬 주인 김병권 씨 부부와 처제이자 여동생인 정금녀 씨 이렇게 세 명의 섬지기는 매일 사이좋게 섬으로 출근을 합니다. 그런데 섬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다 보니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. 바로 죽빵념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참나무로 만든 두 개의 멸치를 가두는 전통 어구인데요. 바로 밑에 축빵념이 있네요. 우리 맨날 멸치를 멸치 위를 지나다녀요. 아침에 상쾌한 바람 맞으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. 올 때 행복해요. 배로 가는 수고 없이도 바닷바람 만끽할 수 있으니 솜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겁습니다. 여기가 농가섬 여기가 쉽게 일명 후식처입니다. 옛사람들이 일을 하다 노래하며 쉬었다 하여 이름붙은 농가섬 3년 전 부부는 무인도였던 섬에 정원을 가꾸기로 했습니다. 30, 40년은 솔직히 내 인생을 못살고 남의 인생 남을 의식을 해가지고 인생살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살라고 이 세상 인생을 살라고 이 섬을 구입을 했습니다.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고 노년의 즐거움을 꿈꾸던 부부. 탁 트인 바다를 품은 특별한 정원을 어찌 마다할 수 있었을까요? 여기가 그래도 작아도 섬이거든요. 돌이 많아요. 흙보다는. 그래서 꽃을 심을 때 돌을 가려가면서 심어야 되거든요. 이제 3년차 초보 섬지기들 섬 전체를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구슬땀을 흘렸는데요. 지금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. 처음에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서 나무나 화초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. 지식이 해풍이 강한지 안 강한지 처음에 모르고 그냥 갖다 심은 거잖아요. 그런 애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신경이 쓰이죠. 이들이 섬을 가꾸는 데 고마운 존재가 있답니다. 이러면 해도 연장은 있는 데로 들고 와요. 이 연장은 이게 다 뭐예요? 가위에 나무치기고 풀내고 자르고 바로 섬에서 자라는 나무들에게 도움을 톡톡히 얻은 건데요. 쓸데없는 가지는 지금 잘라주려고요. 반 그늘 정도 있어야 꽃도 조금 그늘진 데서도 좀 크고 한낮에는 배태해서도 좀 크고 이래야 돼요. 섬처럼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는 나무는 여린 꽃들이 살 수 있는 털을 만들어줬습니다. 나무가 너무 밑에 일어갈 때는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좀 잘라줘야 바람도 들어가고 손도 좀 쉬고 키도 좀 크고 됐다. 억센 가지를 치기 위해 자매가 힘을 합쳤습니다. 역시 어이구 됐다.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남은 섬직의 한 명은 여유 만만 쉴 때는 확실히 쉬고 일할 때는 이러고 우리 저 피디님은 좀 쉬다가 하지 또 한 10분 후씩 하고 네? 시가서 쉬어야지 형이 학우로 좀 쉬다가 이제 잠시 딴청을 부려보지만 잠에 등살에 밀려 달콤한 휴식이 끝나버렸습니다. 세 tegen cuerpo 아저씨 아저씨 하는 일이 어떤데요? 여기 몸에 탁 안 붙고 이리 몸에 끓더라 끓돌고 하니까 항상 뒷손이 가도록 일을 한다고 아직은 완전히 손에 익지 않은 섬지기 생활 하지만 얼굴 씹부리는 날은 없습니다 이곳은 세 사람만의 행복한 낙원이니까요 물때에 맞춰 섬지기 김병권씨가 죽빵념을 찾았습니다 멸치를 못 잡아도 서운할 일은 없다는데요 죽빵념 안에는 언제나 풍요로운 바다의 선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바다만큼 인심도 넉넉하니 종종 이렇게 죽빵념을 들리게 됩니다 60cm 저번에는 해가 새 있어 먹게 못 먹었더라고 바다에 또 있는 죽빵념하고 이웃이네요 네 오늘 날마다 하루에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갓 잡아 신선한 회를 원할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재미 솜을 낙원으로 택해 얻은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그림같은 풍경까지 더해지니 무얼 먹든 꿀맛 아닐까요 맛있네 이런 맛으로 산다 아닙니까 낮에 일하다가 오후 되면 좋은 사람들과 고기도 차 한잔하고 이런 맛에도 살고 인생 살아가는 게 별것도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전 섬을 한 바퀴 둘러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섬지기들 화려한 꽃들을 둘러본 후 오늘도 어김없이 이 나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은 하나 있고 섬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늘도 대어주고 또 이 섬에 대한 역사도 말해주고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해도 이 꾸끈하게 지키고 있는 섬은 사실 섬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섬과 같이 가지 않겠나 섬이 없어지는 날까지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와 꽃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바다 정원 성지기들은 자신들의 낙원을 닮아갑니다 그러한 interessante 얘기하고 시작했으니까 사회에 대한 надежды